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방심으로 그걸 놓쳐버렸고 거기서 발생한 분노 때문에 그지같은 본성이 튀어나와버린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집에 결혼인사를 갔더니 장애 여동생이 있네 그리고 얘를 나한테 떠넘기네 아니 이것들이 돌았나 얼른 퇴야겠다 언제 발달장애 형제가 있는 집이랑 결혼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제 남친에겐 발달장애 동생이 있는데요 사귀는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프로포즈 받고 양가 부모님까지 다 뵙고 나서야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요. 물론 동생이 있다는거야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냥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먹었어도 하는 짓이 진짜 귀엽다. 아직도 어린아기를 보는 것 같다. 장난기가 심하다. 뭐 대충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중증 발달장애라고는 전혀 아예 짐작도 못했고 아니 아주 작은 힌트조차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거죠. 그러다 이번에 프로포즈 받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다녀온 뒤에 마지막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남친 어머니가 남친한테 그런데 너 장가 간다고 꽁꽁이한테 소홀해지면 절대로 안된다. 오빠로서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돼. 막 이런식으로 이게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당부를 하는거야.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야 혹시 여동생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건가. 그래서 남친이 계속 돈이라도 보내주고 있는건가. 등등등 그저 이런 정도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헐 알고보니까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거였고 솔직히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거기다가 특히 더 그래 남친 부모님은 저희들 결혼 후에 자기 아들은 물론이고 저조차도 저 역시도 당신들 딸내미를 케어해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끊임없이 계속 팍팍 표현하더라구요. 거기다 남친도 그랬습니다. 에이씨. 아 그거야 당연한거지. 언제나 내가 뭐 꽁꽁이한테 못했었나. 아이씨. 엄마는 별 걱정을 다 안해. 이런식이더라구요.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최악의 경우 장애 동생이랑 다같이 한집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정신이 확 깨는거에요. 그래서 나 이 결혼 못한다. 죽어도 못해.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이별을 말했더니 이 남자가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거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무시하고 계속 전화하고 톡을 보내요. 거기다 저희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건 제가 지금은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와있는 상태라 아직 만난 적은 없어요. 그날 이후로. 그저 CCTV로 움직임 감지 알림만 계속 폰에 뜨고 있는데요. 뭐 아빠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며 출퇴근을 하라 하셨고 조금 있다가 밤에 짐 가지러 저희 아빠랑 같이 다녀올 생각인데요. 이 남자를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여기 댓글이라도 보여주면 순순히 이별을 해줄까요? 이 사람 성격상 본인 논리로 또 본인 머리로 이 이별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제가 끝까지 밀어붙일 성격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특히 어제 오늘 저희 아빠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타일러 봤는데 아예 뭐 시알도 안 맥히고요. 자기는 끝까지 이 이별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 자기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해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동생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깨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바람난 거 아니냐며 더 큰소리 치고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되레 더 화를 내고 있어요. 저더러 좀 솔직해지라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헐 댓글 1번 헤어지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고 증거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쓴이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계속 이렇게 하면 협박으로 신고하겠다는 말도 꼭 하고 특히 네 동생 수발 들어줄 생각은 추워도 없다.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숨긴 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또 스토크로 깜빡이 들어가기 싫으면 그냥 꺼지라고 해. 알았어요? 2번 그 남자 입장에서는 쓴이 그래요. 절대 죽어도 안 놔주지 못 놔주지. 쓴이한테 지 동생 맡기려고 했는데 감히 도망을 가겠다? 장담하는데 지 목숨 걸고 쓴이 잡으려고 할 겁니다.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3번 그렇지 이거는 쓴이 말이 맞지. 감당을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4번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하면서 차곡차곡 증거만 모으면 됩니다. 뭐라고? 정당하지 못하고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아니요. 내 장담하는데 저 새끼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헤어짐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로포즈 전까지 숨겨왔던 거고 또 호구 여친 도망가는 게 아쉬우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죠. 아빠랑 같이 가서 짐 챙기고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아빠랑 다녀. 5번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속인 건데 와 진짜 소름돋고 개 역겹네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도 소름끼쳐요.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코 같아. 정말 걱정됩니다.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쓴이 6번 쓴이를 완전히 물러본 거네.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일 때 예비 시부모가 어? 아이고 우리 딸내미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까 그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신경 안 쓰게 하겠다. 이러면서 구라라도 치게 돼 있는 법인데 말이지. 이거는 뭐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넘긴다고 말을 해버리네. 헐 이러니까 도망을 가지. 7번 아니 결혼을 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연인일 뿐인데 그럼 한쪽이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이런 이별에 정당한 이유를 대라니 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특히 쓴이 아빠 말도 안 들을 정도면 이거는 어우 진짜 위험한데요? 8번 아니 미친 이유가 왜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야? 지 동생 케어를 쓴이한테까지 바라는 상황에다가 자기 부모한테 인사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의 장애 사실을 숨겼잖아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어? 지도 이거를 숨겨야 유리한 걸 아니까 일부러 숨긴 거잖아어? 정당하지 못한 건 여자가 아니고 남자 쪽 집안이요. 어? 9번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결혼 직장까지 온 거면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닐 테고 또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언제든지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끝까지 꽁꽁 숨기다가 이제 와서 밝혔다고? 아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을 했으니까 오히려 다행이겠네. 만약 여기서도 동생에 대해 함구를 했다면 그렇다면 식장 들어갈 때나 알았을 거 아니냐고 헐 그것도 소름이네. 10번 근데 동생 문제를 떠나서 남자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슨 이유로 헤어지든 상대방이 헤어지겠다 마음먹은 상황에서 아니 지가 뭔데 못 헤어지겠다고 상대방을 모래세우고 바람을 펴니만이 이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11번 이건 아예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예요. 자기 부모가 늙고 아프면 내 동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거든.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가 순진해 보이는 여자를 속여서 어물쩡 결혼하려고 사기친 거지. 이 여자가 아니면 자기는 절대 결혼 못한다는 걸 아니까 아니까 지금 이렇게 개 억지를 쓰며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거고 왜 지도 평생 동생 왜 지도 평생 동안 동생 수발을 내들며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12번 댓글들 말 가르세요. 인권모독으로 고소합니다. 댓글 뭐? 고소? 아니 니가 뭔데? 뭘로 고소를 해? 걔 뜬금없네? 어라라? 야 너 혹시 쓴이 전남친이냐? 2번 어? 고소? 아니 니가 누군데요? 이 댓글 주자가 아니고 진짜 있는 댓글입니다. 13번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것 자체가 남친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동생과 관련된 이야기 이거를 반드시 숨겨야만 지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이거지요. 14번 그냥 남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당신들 딸내미 케어할 마음이 절대 추워도 없다. 이렇게 확실히 못 박아버리면 쓴이가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헤어지라고 난리칠 겁니다. 응 15번 아니 이거 솔직히 주작 아니냐? 미치지 않고서야 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예비며느리한테 처음부터 대놓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쎄합니다. 진짜 떠넘길 마음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좀 가식적으로 숨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조차 없는 걸 보면 이게 주작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사람을 만만하게 본 건지 아니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진짜라고 하면 큰일이죠. 아빠 옆에 붙어 있어요. 계속 무섭다. 감사합니다.